나 방금 사기 당한 것 같아. 이런 바보.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가려고. 끝났습니다. 정말 서울 와서 처음 경찰서를 가보는 이 경험이 참 좋았네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끝난 게 끝난 거 아니야. 아... 너무 오래 돌아다녀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이 뭐지? 사실 제가 계속해서 샀다. Canon의 10-6G. 사실은 이 제품이 너무 오래된다. 하지만 이 제품이 너무 좋았다. 한국에서 많은 종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영상에서 영상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저는 이 영상이 너무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이 영상이 이미 지속되고 그래서 인터넷에 시스템을 많이 찾고 아직은 없는데 가격이 30만원 정도 하지만 지금 가격이 지속되고 100만원 정도 이 가격은 더 비싼지 않은 비싼bery 거의 3 év 여러 학교에서 침emo laat 함께 투자에서 하는어요 가격은 5,60만원으로 가격이 아마 그래서 많이 보면 한국의 투자 가격이 어떤지 이 단점이서는 중고나라 그 다음 한참이 엄청나게 흥미롭게 되었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고 사실 제가 처음에 생각했고 왜 이렇게 비싼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때 스포츠도 별로 안 좋고 만약에 보증도 좋고 그리고 스포츠도 좋고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이 거의 없죠 스포츠도 좋고 그래서 저는 스포츠도 충분히 스포츠도 좋고 그리고 제가 직접 연락라 그는 스포츠도 좋고 그리고 저는 위치에 있다가, 무엇을 도와 드리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아, 죄송해요 저는 위치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위치에 를 잘 매우 걱정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바랍니다 저는 일에 일을 울려와 오늘 일은 일을 울려와 저는 일을 울려와, 그래서 처음으로 울려와 같이 울려와 같이 손을 울려와 같이 촬영해 그래서 제가 정말 시켜서 45만원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만약에 불이 좋고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이용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를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럼 저희가 자세한 판매 그 판말맨에 소통한 판매를 해주고 그 판말맨에 대한 판말맨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를 사용했을 때 제가 전공나다 그래서 제가 일을 위해서 사실 제가 너무 진정해 보고 그 판말맨에 대한 어떤 방법을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저의 판말맨 그리고 저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조금 분심듯이 계속 이 돈을 받은 일정도 계속 이 돈을 받은 일정도 그래서 저는 그 경각을 안정돼서 그 경각을 안정돼서 그냥 그냥 평소에 저는 꽤謹慎한 사람 여러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후로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돼서 그리고 또 다른 일정도 그리고 제가 또한 일정도 다가가 더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거가 안내 그리고 다시 넣은 돈을 넣어 근데 이 돈을 넣은 돈을 넣어 아직도 돈을 넣어 그리고 이 돈을 넣어 너가 처음 사용한 돈을 넣어 그 돈을 넣어 이 돈을 넣어 더 넣은 돈을 넣어 더 넣어 그럼 이 돈을 넣어 더 넣어 45만 1천 원 이 돈을 넣어 그 때 또는 너무奇怪 다시 넣어 넣어 다음에 연락을 하고 있다며 사실 제가 그 financi지에 주신 돈이 GG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주신 돈이 맞아요 아마... 아마... 그리고 나는 급하게 안전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도입을 받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입금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입금을 받아서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다시 물어봐 내가 다시 $45.1천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입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내가 입금을 받았다 그 후에 일찍을 받았다 또 입금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 입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그 후에 이제 터치게 되었을 때 그 후에 입금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작한 것만 하고 제가 이제 중국 나라 안정고래 어떻게 보면 이 밑에 있는 수술할로 첫번째는 사기 즉, 자피 그리고 제가 입력을 입고 이 안에 있는 또 다른 또 다른 중문의 이름을 통해 문제들을 입금 이런 문제들을 입금 아 아... I really feel like... 왜 이렇게 ㅇ 그 다음에 제가 취소한 이 취소한 사회에 왔습니다. 아까 운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이렇게 취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취소한 사회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뭐해? 그래서 제가 지금 취소한 사회에 가서 취소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제 취소에도 대해 설명해 주신 모든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해 어떤 곳에서 청소를 통해 어떤 곳에서 보았습니다. 삼각존의 현장은 대부분일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저기 53일의 현장은 매일 주인은 매일 주인공인요 1번에 일주일지 제가 일주일에서 오후에서 나아가 한국을 좀 더 January 20일여 연주장은 좀 넣을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언제 가서 주로 공부는 금액 bricks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빨리 제 영웅이 이거 좀 더 성격했을 때 我想한 manifesting 총놈로는 45만원 안전이 많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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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고 으로도 다 배웠던 한국 한국의 한국은 한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 한 번 전 비신대요 너무 기쁘다 그리고 지금 배움에 대해 말하고 정말 많은 이런 일이 없어서 그냥 주유가 너무 배울 것 같았다 그래서 많이 받을 수 없을까 목소리도 오늘 정말 심혈의 경험에 대해 저는 gear이 불타임이 많이 불타임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한 수업에 전해뒀고 전화번호에 전해뒀고 전화번호가 다시 전해뒀고 오늘 내게 거친 분석은 여기서 여러분이 한국에 계신다면 이 주원아는 2개의 가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정말 많이 조심하세요 오늘의 게다가 이제到 이곳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